광주,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%대로 떨어졌습니다.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물가 상승률은 1.6%, 전남은 1.7%로 나타났습니다. 물가 상승률이 1%대를 기록한 건 광주의 경우 3년 7개월, 전남은 3년 6개월 만입니다. 광주,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2%대로 떨어진 이후 4달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